안녕하세요 stv 채널 택입니다 오늘은 북한산 산행중에 신기한것을 발견했어요 북한천 계곡물 위로 역고드름이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마이산 역고드름같이 고인물에 솟아난 역고드름은 본적은 있지만 흐르는 물에 솟아난 역고드름은 처음입니다 새해부터 이런 현상을 보다니 참으로 행운같아요 구독자 여러분에게도 행운을 나누어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stv 채널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